무작위 희귀 유무를 얻습니다 금눈깔 cb them 아 아 아 아 아 아니 강매하지마 나가는 데 소매넣기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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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낯설다. 늘 먹던 맛이 아니네요. 주방장이 바뀌었나봐요. 넌 뒤졌다. 또 키나. 저열 커피 이게 수도승이야. 버서커야. 깎아 털 커피 털함유. 털함유. WSM. WSM. 누웠어? 아니. 어이가 없네. 그냥.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대게 뭐 넣어야 될지도 모르겠다. 미스터 충. 미스터 충. 잊으셨습니까? 디펙트를 플레이할 때에 마다 나는 귀하의 계좌에 100달러 입금한다. 그런 계약이었다. 진심이 아니었는가? 당신의 디펙트 사랑. 엔드 아이얼서 러브 메가크리. 진심이 아니었지. 아이얼서 러브 메가크리. 레우스 마키나. 으아. 뱅뱅이다. 으아. 뱅뱅이다. 집에 어우 뭐가 막 계속 날라다니니까 즉시 날라다니는 없다 뭐가 그렇게 되는거야 이게 뭐야 미안해요 결론을 쓸 뻔 백다 뽑았다고 친절하게 휘갈김 주는 가지 스윗 가지 마키나를 두장 다 뽑으면 핸드가 꽉꽉 마키나 크크크크 크크크크 핸드가 마키나 핸드가 막히네요 드로우 개망했다 얼눈특 망했다는 거 알려줌 해결해 주지는 않음 개노사는 아무것도 아냐 광휘 예 왠 광휘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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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차 세트면 괜히 먹었다가 탈나는 거 아냐? 5대에 쓰던 거 아냐? 현실 지배 좀 줘 표창이다 표창은 너무 좋은데 아니 얘가 왜 갑자기 밥을 안 먹어? 공선킬 공선킬 드로 망했어요 맨날 망해 가수가 너무 많긴 한데 안 망할래야 안 망할 수가 없네 필멸자처럼 필망댁 와 닥쳐 뱉쳐 도대체 뺏기겠네 내놔 자샷 2 2 2 1 2 5 5 5 5 5 5 카드가 너부많아 오스한테 개인기 하는 왓츠 개인기 한 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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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왓츠 협칠하자 1삽 2삽 3삽 3삽 4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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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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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이벤트 뭐가 있어도 쓰레기 이걸 때리네 역시 어둠이다 아 유불 왜케 왜케 맛없어 드림캐쳐 까지 거를 탈 손이 없네 진짜 맛없네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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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디펙트 카드가 살려주네 디펙트한테 좋은거 배우면 맞죠 디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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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트 루트 추얼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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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회오리 타격 흠 흠 천계단 회타 돌 골 때리네 진짜 뭐야 이거 어떻게 여기다가 4개 넣냐 주작게 흠 흠 흠 흠 흠 의지러움 진짜 잘 됐네 흠 흠 흠 흠 흠 손은이 좋았다 은채 잡냐 곧 추월 일러스트 보면 김성모 만화에 슉슉슉 포즈 잡는거 나오고 아 너무 멋있다 하는 짤 생각남 키욱 키욱 아 너무 멋있다 식권 나이스 천신 두 번에 왜 이렇게 유물똥같이 나오는데 하지만 앞에 나온 유물들이다 잘 나왔어 이 시각 세계 룰나 이 시각 세계 룰나 이산나 이렇게 지친 이산나 손 이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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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독마렵네 그가자 이런거 안해도 잡음 던지 말달검 죽여 contrib services 축하 소 쥐 쥐 쥐 오우우우우웻 뭐야 이게 야 좀 때려 방어 카드 밖에 없어 동전! 힝! 매우 아픈 동선 동선을 몇개 던져봐라 우와 기적기적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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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기적이야 잇츠 미라클 진노 못 쳐라 진노 못 쳐라 다음 턴에 죽일라 그랬는데 그냥 잘라버리네 안녕하세요 나 죽어 까까가 맞춰 잡는다 잘못 썼네 이러다 죽을 수도 있다 까지 부터 압수관 풀리는 데인가? 말집인가 봄 따블마요 따블마요 아니 뭐 기저귀 뭐 왜 자꾸 생겨 아씨 할머니 배불러요 할머니 배불러요 에너지 딜 입다맞네 틴 아니 그래도 상방에서는 포션 먹겠네 액마 다 밑에 있다 흠 현실집에 입원했을때 불경 나오면 입원 강화되서 나오나요? 아니요 아 아 아 아 아 아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마술카날쓰릉 말살 아니 임마 아씨 아 말살할거라고 아니 더 밖고가 장떡 철 아따 아따 뭐라지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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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결 그만두고. 에너지가 안 보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에너지 저것도 자리 바꿔야겠다. 이 정도면 걸베기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님? QQQQQ 걸어다니는 백과 사전 왔죠. 딜은 됐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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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장 WhatsApp 개 쳐 이딴 거 나오면서 식권 아 짐서 이런 거 개같이 멸방